입장해주세요. 칙칙 펍펍 뱁 칙칙 펍펍 뱁 귀여워 귀여워 아 K그룹의 막내 우와 조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귀엽다 아주 떨려, 아주 떨려, 아주 떨려 안녕하세요. 귀엽고 시크한 매력을 가진 몬스터 베이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 아직도 잘하고 있는 리얼베이비 막내 김마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웃는 게 예쁜 스마일 베이비 이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작은 쪼꼬미 베이비 김세인입니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 중의 베이비 보스 베이비 강예사입니다. 무대 시작해주세요. 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는 포미닛의 미처예요. 미처 하면 센 거 아니에요? 완전 센 거예요 이거. 아 그래서 난 지금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키우면 안 되는데 높은 постоянно 시크한 티켓 한쯤에 예! 나는 베이비 몬스터 예! 나는 베이비 몬스터 나는 베이비 몬스터 너는 모르겠어요? 오! 쫙 넘어 다음 이제 그럼 네 댐을 맞춰준다 쳐 아 어떡해네 이거 뭐야 너무 좋아 가잖아 다 뛰어 흔들어 날 볼까 미쳐